등장인물, 교수, 도렌드, 공유만, 납토끼, 저작권 조별과제, 칠록씨 저작권에 대해 영상을 발표하는 것을 김하고사 대체과제로 하겠습니다. 팀플조는 공유만, 도렌드, 납토끼가 한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료조사가 특기인 공유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리 보기의 특기인 납토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만들기가 특기인 도렌드입니다. 그럼 각자 특기에 맞춰 저작권 조사하고 영상 잘 만들어봐요. 오, 좋은 자료네. 이거 보내고, 이거 짜집기하고, 이렇게 보내면 되겠다. 아, 영상 만들기 귀찮다. 새로 영상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다운받아서 그냥 똑같이 만들어야지. 다행이다. 미리 보기를 통해 사람들이 어떻게 보낼지 아니까 수고가 덜했네. 이건 이 자료라고, 영상은 이렇게 만들어요.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내용 출처를 밝히지 않음, 똑같은 영상을 썼음, 저작권 수업 취지와 맞지 않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